자 이럴거면 뮤지컬 38회 2부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해외로운 공연생활 진행자이자 주식회사 랑의 대표 안영수입니다 박수! 자 오늘 2부도 이뮤스픽으로 진행됩니다 조형균, 이혜은 배우와 함께 호프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번씩 그래도 2부 시작했으니까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호프에서 K 역할을 맡은 조형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뮤지컬 호프에서 과거의 호프를 맡은 이혜은입니다 재밌지 이렇게 자 계속 이어서 작품에 대한 질문 보내주신 걸로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은 배우님 작품에 대해서 또 진지할 땐 진지하고 밝게 얘기할 때 밝게 얘기하면서 과거 호프는 왜 다시 엄마와 지내던 텐트로 돌아왔냐 아 이거는 근데 사실 정확히 대본에 있어요 K의 입을 통해 이렇게 내뱉는 오빠 근데 대사 기억 안 나지 갑자기? 나한테 아까 명실상봉을 다 했는 거 최고의 배우는 1부 마무리가 거의 갑자기? 1부 마무리가 명실상봉이 하면서 최고의 뮤지컬 배우는데 2부 시작이 오빠 기억 안 나지 이러면서 이제 이분이 이제 화살을 꽂는 시간으로 잠깐만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나를 왜 다시 돌아온 거야? 내 인생을 나도 엄마처럼 똑같이 이 원고에 갇혀 살 운명이구나 라고 이제 생각한 이제 과거의 호프 아 거기요 네 길 위에 나그네 말이야 사실은 집에 돌아가는 길을 알고 있었어 근데 돌아갈 수가 없었어 저 혼자 살겠다고 도망쳤던 자신이 밉고 화가 나고 막 혐오스러웠거든 그래서 생각했어 나도 엄마처럼 원고 끌어안고 그런 시궁창에 밖에 살아야지 그게 내 인생이잖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뒤에 이제 호프 현재의 호프한테 또 얘기를 막 하거든요 저는 대본을 계속 읽으면서 그 이게 다 설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산이라는 장면을 들어가기 전에 이 대사를 몇 번이고 읽어요 그래서 그 말들을 되게 이미지화를 엄청 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감정으로 항상 그 씬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 텐트로 들어갔죠 너무 안타깝죠 슬프다 결국엔 나는 행복하면 안 돼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인 거야 희망을 안고 떠났지만 결국에는 나는 행복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 이게 너무 슬프지 않아요 자기 인생을 딱 정의 내리는 그 순간이 그렇게 많은 나이도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까 슬퍼 그런 거죠 그리고 자꾸 말하고 싶어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아 그치 그치 맞아 맞아 그렇게 말하고 싶어서요 맞아 순간순간 그런 생각 들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맞나 아니야 나는 그냥 딱 그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계속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주변에서 그리고 이런 마음이 들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공연장에 오셔서 보시면 전곡을 찔린 듯한 대사와 그게 해결되는 마음에서 해갈되는 그런 걸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너무 슬픈 얘기인 것 같아요 형균 배우님 네 판결을 받고 나가는 에바호프를 바라보는 마지막 씬을 얘기하는 거겠죠? 네 맞는 것 같아요 판결을 받고 나가는 에바호프를 바라보는 케이의 심정은 어떤 느낌인가요? 되게 또 그날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프를 했던 누나들마다 퇴장할 때 느낌이 또 달라요 어떨 때는 되게 후련하게 나갈 때도 있고 뭔가 여운을 가지고 나갈 때도 있고 미련이 아직도 뭔가를 놓지 못하는 것처럼 나갈 때도 있고 여러 가지 느낌들이 있는데 저 그냥 포괄적으로 얘기를 해서 시원섭섭하다라는 얘기가 맞는 것 같아요 되게 어떻게 보면 저도 원했던 거라서 저도 어쨌든 나도 그냥 뭔가 세상에 좀 읽혀지고 싶은 게 원했던 거라서 이제 시원하기도 한데 어쨌든 호프와의 어떤 그 긴 시간 동안 또 그런 히스토리들이 있잖아요 요제프가 쓰고 벨트에 전달돼서 마리까지 갔다가 호프 이렇게까지 오니까 시원섭섭 이번 시즌에 하시는 호프 새로 참여하시는 이혜경 배우나 이런 분들 어떤 식의 느낌을 주실지 너무너무 궁금해요 저도요 저도 정말 궁금해요 진짜 그리고 이 호프라는 역할 그 같은 배역을 맡으신 분들의 배우 개인이 아니라 더블캐스팅? TV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차지연 배우가 그 장면을 잠깐 했었는데 이 왜 그 형균 배우가 했었던 시라노라는 공연의 마지막 대사도 그렇듯이 에바호프의 마지막 장면 이 판결을 받고 나가는 이 모습은 약간 공연됐었던 많은 뮤지컬들 중에 주인공이 진짜 그 말로 형언할 수 없는 퇴장신? 며칠 안 되는 그런 장면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어떤 느낌일지 궁금합니다 예은 배우님 방금 대본에다가 뭐라고 쓰셨는데 재미있는 연습실 에피소드 알려달라고 했는데 되게 작게 카델 카델신? 커넥션? 카델신 카델신 아 아유 그걸 또 이렇게 콕 찝으세요 민망하게 죄송합니다 정식으로 사과드리겠습니다 아니 술 드시고 오신 거 아니죠? 저도 순간들을 약간 기분 좋은 분명히 저랑 그래도 메이크업 하려고 같은 시간에 나와서 했는데 좀 나 이상해? 아니야 이상하지 않나요 되게 기분 좋은 신비로움이 있어요 근데 원래 예은이가 진짜 이렇게 이런 캐릭터예요 네 같이 얘기하면 난 좋아서 얘기하면 어떻게 했다고 내가? 되게 그러니까 텐션도 좋고 신비로워 되게 막 밝은 친구예요 네 말씀해 주세요 아니 에피소드가 뭐가 있을까 하고 계속 생각을 했는데 그냥 말을 하라고 그러니까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저도 모르게 썼는데 그러니까 유일한 러브라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남녀간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한 장면이 저와 카델 그렇죠 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카델 장면을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그 키스 씬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분명 저희 둘만 불렀거든요 카델과 각오오프만 근데 모든 분들이 거기를 초연 때 얘기해요 연습실에서 네 모든 분들이 심지어 선영 언니까지 다 저희를 둘러싸서 보면서 아니야 이거는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야 각도를 좀 이렇게 얘를 한번 안아볼래? 모두가 아 정말 갑자기 그 장면이 떠올라가지고 우리가 무슨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었나 했는데 이제 그 장면들이 좀 떠올라왔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 카델과 과거오프의 이제 키스 씬은 모든 배우가 만든 장면이었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많습니다 아니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장면 연습을 따로 하고 있었고 또 다른 다른 쪽에서 아 맞네 맞네 씬 연습을 하고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가 연습이 빨리 끝나서 사실 그 쉬는 시간이 있잖아요 쉴 수 있는데 야 저기 저희 키스 씬 키스 씬 한다 왜? 그래가지고 갑자기 다 몰려가지고 야 키스 씬 보러 가자 그래서 간 거예요 막 누나들이랑 같이 어휴 오빠 거 사이 쏴 왜 고해 고해 이런 느낌이었어요 진짜 물 너무 그래서 연습 때 이제 다 친하니까 뭐 카델이랑 이제 과거오프 딱 뭐가 키스 씬 딱 하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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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부끄러웠죠 네 근데 아 기억났나 네 모두의 참여로 좋은 씬이 탄생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연습할 때는 이제 작품마다 분위기마다 다 다른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보통 런을 돌면 이제 진짜 실전처럼 하죠 아 그렇죠 연습 마지막 그 이제 공연 올라가기 직전에 공연처럼 하는 네 공연처럼 이어설 때 네 맞아요 아 그렇군요 연습실 에피소드 카델 자주 등장해요 호프 얘기만 하면 중요한 인물이죠 아 중요한 인물이죠 성질도 났다가 귀엽기도 했다가 네 그렇죠 하여튼 카델도 나름의 고충이 있다는 얘기를 고충이 있습니다 지난번 방송 때 말씀드렸었는데 자 형균 회원님 네 지난번 방송 때도 얘기했었던 그 물먹는 장면 때문에 이제 얘기 나왔었던 네 네 퇴장신이 없는 K 공연 내내 무대 위에 있는데 가장 힘든 점이 무언가요 어 사실 그러니까 힘든 건 어 진짜 퇴장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호프를 계속 바라보면서 주시하고 있고 호프가 호프 호프의 어떤 회상을 계속 끄집어내게끔 제가 도와주는 역할도 해야 되기 때문에 호프의 진짜 뭐 손가락 하나 움직이는 것마다 계속 같이 뭔가 계속 끈을 연결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거기서는 계속 집중해주고 뭔가 이렇게 심지어 뭔가 저희는 등 돌리고 있는 장면도 있거든요 그때도 다 듣고 이렇게 좀 같이 공감대를 그러니까 계속 호프의 감정라인을 계속 따라가야지 저희가 돌아갔을 때 계속 커넥팅이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힘든데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야 되는 역할이라서 뭔가 그렇게 힘든 건 없는 것 같아요 어쩌면 공연 중에 관객보다도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게 K일 수 있겠다 그럴 수 있죠 그 회차의 어떤 분위기가 저희는 진짜로 약간 물론 계속 보기만 하는 장면도 많아가지고 사실 딴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사람인지라 근데 사실 제가 재연 중반에 딱 한 번 뭔가 저도 모르게 그냥 갑자기 딴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날 뭐 보신 분들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전 그날 좀 되게 좀 되게 만족스럽지 않은 공연이었어요 딱 끝났는데 뭔가 안 오더라고요 확실히 이게 진짜 끈을 절대 놓으면 안 되는구나 그 배역을 맡은 배우 조영균으로서도 불만족스럽고 그날 공연도 그냥 공연이 그냥 저 스스로는 그러니까 이게 참 작은 걸 수도 있는데 그 순간 잠깐 지나간 생각이었으니까 우린 모를 수도 있는데 그렇군요 두 시간 금방 가죠? K 입장에서 진짜 금방 가요 그러니까 기류의 나그네라는 곡이 중반 중후반 정도에 있거든요 사실 얼마 안 했는데 벌써 그 노래를 불러 네 하고 있고 어느 순간 안 했는데 어느 순간 호프들이 이게 나야 이걸 부르고 있고 어느 순간 보니까 저 혼자 마침 펴 끝 하면서 암전이 되고 그러니까 시간이 극중 안에 있으면 그렇게 금방 가는 것 같은 특히 작품이 좋고 집중력이 있어요 네 네 네 자 예은 배우님 이거 생각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현재 호프에게 극중 현재 호프에게 과거 호프가 딱 한마디만 해줄 수 있다면 어떤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좀 오그라들 수 있는데 사랑해라는 말 아닐까요? 아니지 이걸 말로 이렇게 하려니까 되게 쑥스럽네 사랑한다 이런 말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야 내가 뭐 했는데 나 듣기만 있었는데 왜 갑자기 이런 거 보고 있잖아요 형균 배우님은 왜 아니지라고 하셨어요 방금 아니 오글거리지 않는다고 아 오글거리지 않는다고 사랑한다는 표현은 저는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아니 저는 이 장면 그 말씀하시는데 다른 공연이랑 자꾸 연관져서 얘기하는데 그 라헤스트라는 공연에 그게 이제 그 독립 이분이 이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는 한 명의 역할을 두 명의 배우가 했었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같은 인물이 과거에 있는 인물한테 와서 괜찮은 거 현재 괜찮다는 식의 표현을 해줘요 그게 응원 같은 거예요 네 네 네 네 저는 그게 너무 좋았어요 미래의 미래의 조영균이 미래의 이혜은이 미래의 제가 현재 지금 저한테 와서 너 사실 10년대 20년대 이런 자리까지 이런 상황이 될 테니까 지금 힘든 거 잘하고 있는 거야 잘 버티고 있는 거야 힘내 이렇게 얘기해주는 씬들이나 이런 것들을 상상해요 그게 저한테 힘이 될 것 같아서 지금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불안하니까 저도 약간 번의 얘기지만 어벤져스 엔드게임에 토르가 미래에서 부모님이 딱 죽기 전 시점으로 가서 했는데 엄마가 갑자기 괜찮아 이거 할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요 맞아 맞아 근데 이거 극 중에서 현재 호프에게 과거의 호프가 딱 한마디 그러면 이제 과거 호프는 고단한 시간을 계속 버텨왔던 현재 호프한테 가서 수고했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거기에 사랑해라고 얘기해준다고 하시니까 근데 저는 또 K가 어쩌면 또 호프 자신일 수 있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빛날 거야 에바 호프라는 노래를 호프한테 불러줘요 제가 그 노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결국 과거의 호프로서 그 말을 해주면 어떨까 그런 생각으로 제가 저 콘서트 때 한번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적 있어요 빛날 건 앨범 노래를 원래 K가 부르는데 제가 한번 R&D 언제 언제? 코딱지 콘서트라고 나 왜 안 불렀어? 박지연 박지연 이지수 콘서트 네 거기서 부르지 못했네 코딱지 콘서트? 박지연 아 저희가 지연이랑 지수 이지수랑 이지수 이엔 아 지수 지금 웨스트사이드 스토리 네 마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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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세 명이 투나이트 그 친구가 있었죠 빛날 거 에바 호프를 예흥배우님이 불렀다고요? 네 왜 안 불렀어요? 아니 그 콘서트를 몇 명이나 와서 봤는데요? 네? 어디서 했어요 그 콘서트를? 아 저기 윤당 아트홀이라고? 몇 석이나 되는 공연장인데? 200석 정도 됐던 거 같아요 아 이거 너무 한 거 아니에요? 그런 노래 예흥배우가 부르는 그 노래를 200명밖에 못 들었다고? 와 진짜 한정판이다 이거는 이건 약간 근데 갖고 있는 매력 가지고 폭력을 행사한 거나 마찬가지 아 폭력까지 나왔어요? 우리가 들을 수가 없었잖아요 너무 미치는데 어떻게 해? 그렇다고 뭐 그 R&D 거기 제작사에서 공연 때 한 번 바꿔서 한 번 아 그럴 수 없죠 K로 한 번 올라가시죠 이렇게도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나는 하지 내가 제작자면 했지 우리는 뭐 이렇게 막 역할 바꾸기 네 그냥 금방 하죠 우리는 근데 공연 안 할 거니까 그랬었죠 깜짝이는 와 근데 되게 그 직접 부르면 느낌이 좀 다를 것 같아요 네 진짜 한 소실 정도는 현긴변이도 너무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쵸 당신이란 책을 제대로 읽어봐 그 속엔 네가 잊었던 문장이 많아 넌 수고했다 넌 뭐지? 나 눈물 날 것 같아 오빠 그렇대잖아요 근데 진짜 그 노래가 관객분들한테도 좀 눈물 버튼이지 않을까 그 노래를 듣고 법정을 이제 빠져나가는 현재 호프를 보며 모두가 응원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그리고 내 스스로 치유받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호프를 공연하시는 배우분들이 지금 이 정도 소절을 똑같은 소절 상관없으니까 그냥 대상만 정해서 그냥 대상만 정해서 호프 홍보로 SNS에 예를 들어 이번에 책갈피 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제가 부르는 이 소절은 이번에 고3이 되셔서 약간 부담이 되시는 분들한테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 하고 똑같은 소절을 거기 있는 배우들이 다 부르는 거죠 누군가 대상만 정해서 미래의 관객분들한테 아니면은 그냥 명절 때 고생하신 우리 어머님들한테 뭐 이렇게 괜찮지 않나요? 역시 진짜 아이디어 뱅크 와 달라 사람들이 뭘 원하는지 모두가 이 공연을 왜 봐? 행복 행복 형균 배우님 네 공연 내내 호프를 바라보는 K 눈물이 나는 순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가장 감정이입되는 장면이 있다면 바라보긴 하는데 되게 감정이입이 될 때가 오히려 슬프고 이게 아니라 진짜 감정이입이 되고 되게 화날 때가 호프한테? 아니요 호프한테 말고 그 법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되게 호프를 막대할 때 너 나 놔두고 30년 동안 맨날 재판 다닌다고 나갔는데 너 이런 대우를 받고 있었던 거야? 내가 도와줄게 오늘 약간 이런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오 그 열받네 진짜 그래서 막 거기 이제 변호사가 계속 막 뭐라고 하잖아요 아까 저도 열받았고 너 몇 살이야? 맞아 맞아 키는 엄청 큰데 근데 진짜 좀 약간 그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유일한 우리의 행복은 뭐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일상 우리가 가진 유일한 행복은 일상이다 일상을 포기하면 거기가 이제 그렇게 위축돼 있는 호프에게 계속 이제 야 너 이렇게 무시당하지 마 너 그런 사람 아니야 너 힘내 약간 이런 의미거든요 되게 거기는 좀 열받아요 되게 작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럴 때 이상한 쾌감이 있어요 내가 본 공연인데 이 공연을 연기하고 있는 배우들이 와서 설명을 해주고 이 내용을 듣고 이제 나중에 보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랑 똑같은 공연을 보내는데 나만 더 느끼는 것 같아서 저 케이가 지금 저런 마음이겠구나 이런 게 막 느껴지고 느끼면 조영균 배우가 케를 할 때 제가 만약에 공연을 보러 가면 케이가 무대 객석을 등을 쥐고 있어도 지금 저런 감정이겠 내가 눈에 보인다니까요 등에 움찔거림이 저건 분노다 이렇게 느껴져요 아마 공연을 몇 번씩 보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방송 듣고 보시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예은배우님 내가 원하는 원고를 골라 소유할 수 있다면 어떤 원고를 가지고 싶으신가요 이건 아마 이혜은 본인한테 물어보시는 것 같으니까 그럼 저는 망설임 없이 호프죠 호프지 판권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네 저 판권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아 포부가 그래도 다른 걸로 해봐요 아니에요 전 정말로 아 근데 그럴 것 같긴 해 제가 읽었던 글들 중에서 정말 제일 많이 여러 번 읽었던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런 것 같네요 호프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빛날 거야 에바 호프 케이의 노래 제일 좋아하고 제일 좋아하는 가사예요 그래서 항상 뭔가 그냥 진짜 문득 떠올라요 그러면은 괜히 그쪽 페이지 뒤적거리면서 좀 읽다가 다시 넣어놓고 진짜 그래요 나는 수학의 정석 이런 건데 왜요? 갖고 싶은 아니 매년 학생들이 사니까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마다 가치가 또 다를 수 있죠 그렇지 아니 근데 어쨌건 저의 마음은 이게 잘된 공연이어서가 아니라 이거 말고 이거 나도 너무 힘들어서 주저암 없이 호프 얘기하시네요 네 평균 변님도 혹시 원고 호프는 당연하고 빼고 아 호프는 빼고 책 많이 읽나요? 전 책을 잘 안 읽습니다 아니 대본일 수도 있잖아요 어렸을 때 읽었던 책일 수도 있고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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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들었던 영화의 판권일 수도 있고 뭐 원래 원고인데 판권 저작권 어떤 아니 꼭 판권이라 그러니까 자꾸 이걸로 연관이 되잖아요 아니 저작권이나 판권이나 아니 어쨌건 내가 원하는 게 시라노 얘기해 시라노 여러분 저는 시라노를 사고 싶습니다 시라노를 갖고 싶습니다 정한이 형님 시라노 좀 올려주십시오 자 형균 배우님 네 비슷한 질문이 있네요 진짜로 K가 보낸 원고 원고를 가질 수 있는 주인을 선택할 수 있다면 주인으로 누구를 고르고 싶으세요? 시공간을 완전 초월한 원고 K로서 어쨌든 원고 지금 그 원고잖아요 네 이거 아무도 안 주고 싶은 것 같은데 아니 그럼 끝까지 읽히지가 않아 누군가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소유권이잖아요 아 소유권 나를 볼 수는 있어 아 근데 나를 소유하는 순간 네 불행해질 것 같아 아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도서관 줘 이스라엘 도서관 그래서 도서관에 꽂혀있잖아요 그래 그러니까 그게 맞네 그러면 소원 성취했네요 네 다행입니다 K의 소원대로 이루어진 뮤지컬 뮤지컬 호프입니다 K도서관 K도서관이 아니라 이스라엘 도서관 이스라엘 이스라엘 도서관의 K구역 K가 있는 구역 공통 질문인데 나라는 책을 질문이 절로 나오죠 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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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나라는 나라는 자기 자신의 책을 만들 수 있다 형균이라는 또는 예은이라는 책을 만들 수 있다면 책 제목을 뭐라고 짓고 싶으세요 그리고 꼭 넣고 싶은 마지막 반전은 책 제목 이예은 아니 이게 진짜 진짜 설명하기 힘드네 너무 웃기는 호흡이 있어요 지금 그죠 있어 있어 이게 편집번호로 잘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꾸준히 보니까 생기는 거예요 나라는 책이니까 내 이름이 적합한 책 제목이죠 반전 반전 반전? 지금 이 책은 지금 1989년도에 태어나서 아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온 이혜은이라는 배우의 인생을 인생에 대해서 여러가지 그냥 서사식으로 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요 여기에 반전이 있다면 어떤 반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아 반전은 알고 보니 아 기대돼 이렇게 웃는다고 어떡하지 알고 보니 알고 보니 어떤 영국같이 이제 왕족에 있는 왕족에 있는 왕족에 있는 그런 성에 사는 공주였는데 구울 것도 한 거예요 아니 이게 반타지일 수도 있잖아 이건 내가 어차피 내가 짓는 거니까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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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재벌집 봤어? 네? 재벌집 본 거야? 저 더 크라운 봤어요 아 다른 거구나 아 그러니까 이혜은이 꿈인 거예요? 네? 저게 영국의 귀족이 진짜고 제 꿈이었던 건 아닌데 그냥 한 번쯤 내가 공주였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제가 그 드라마를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보니 내 인생은 꿈이었다 아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볼펜을 왜 던져 다 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마침표 딱 찍었네 책 잘 팔릴 것 같은데 대박이다 영국의 귀족이 꿈을 이혜은으로 살았다는 거잖아요 네 조용균이랑 카푸라고 있는 영국이야? 좋습니다 형균 배우님은 나라는 너무 쎄가지고 책 제목부터 잘 줘야 돼요 와 저 너무 저는 진짜 약간 진지하게 생각했어요 진지한 거 좋아요 지금 여기서 아니 근데 나도 진지해 계속 얘기하지만 너 아니 그러니까 진짜 진지해요 안 진지하다는 게 아니라 안 진지하다는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안 웃고 얘기할 내용이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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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중해 오케이 오케이 아 저는 아까 이제 이 질문을 보면서 아니야 전 약간 그런 책을 한번 써보시긴 해요 저는 실제로 긍정의 미학 왜 저 진지합니다 두 분은 진지해 알아요 긍정의 미학 아 이게 어 그렇죠 긍정의 미학 네 긍정이 갖고 있는 그 아름다움에 관한 어떤 오늘 한 번 좀 써보고 싶어요 긍정이 어떤 집단 생활에서 미칠 수 있는 굉장히 큰 영향력 네 지난 지난 시간에 처음 인사하자마자 그 형균 배우에 대한 장점 얘기하실 때 예은 배우님이 형균 배우님이 계신 그 프로듀서는 늘 분위기가 좋다 이게 그 긍정의 힘이군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제 뭐 어쨌든 이게 모든 사람이 그게 나쁜 영향은 되게 빨리 미치는데 네 좋은 영향은 되게 천천히 있습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네 누가 한 명이 피곤하다 그러면 진짜 30분 안에 다 피곤해져요 어 근데 누구 다 피곤한 상태인데 네 와 합시다 합시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아 피곤한데 하다가도 어느 순간은 그렇죠 와 막 재밌다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하지만 30분보다는 시간이 한참 더 걸리긴 하지만 조금 더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시간보다는 더 걸리죠 좀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되게 뭔가 긍정적으로 하다 보면 네 또 그날 또 일 끝났을 때 몸이 똑같이 피곤해요 네 사실 텐션을 올리든 내리든 결국은 똑같이 피곤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이제 야 오늘 진짜 피곤한데 재밌었다 네 이거랑 아 제발 자고 싶다 이거랑은 하루에 대한 시간을 보낸 거에 대한 가치가 완전 달라진거죠 네 약간 그런 내용들을 좀 쓰고 싶어요 네 그렇다면 그런 내용으로 만들어진 조용균을 설명할 수 있을만한 책인데 반전은 반전은 결국 허수보다 허수보다 이게 아니고 네 아 제가 그 그 MBTI MBTI를 최근에 믿게 됐어요 그 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는데 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진짜 네 아 이래서 이 사람이랑 나랑 이렇게 잘 안 맞았어 그구나 이 사람은 그래서 나랑 잘 맞았구나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제 ENFP인데 네 가끔은 ENFJ로 나와요 ENFJ? J가 이제 좀 약간 직행적인데 또 어쩔 수 있도록 계획적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E가 항상 99.9가 나오는 거예요 와 진짜? 네 와 대단하다 어떻게 울었지? 모르겠어요 우울을 거의 모르고 사는 그런 거 근데 저도 우울할 때 우울한데 이상하게 이제 막 여러 가지 설문 항목들이 있잖아요 보통 이제 뭐 E나 I나 뭐 퍼센테이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맞아 맞아 대부분이 뭐 99.9 조금 뭔가 하루에 한 번씩 그냥 막 해보거든요 오늘은 좀 바뀌려나 네 하면은 보통 90% 이상이에요 E가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책의 반전은 하지만 조연규는 아이였다 아 제가 왜냐면은 실질적으로는 저는 진짜 아이 같거든요 혼자 있을 때 아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냥 보통 저는 진짜 혼자 있을 때 약간 좀 막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뭔가 어쨌든 정확한 성향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약간 저는 저 스스로 생각했을 때 아이의 성향이 좀 강한데 그냥 그렇더라고요 그 작품을 보시고 나서 이런 질문을 하셨으니까 이 작품이랑 연관돼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던 적 그래서 혹시 겁이 났던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사실 30대가 되고 나서 계속 이런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제일 어리지만 뭔가 벌써부터 아 내가 30이 넘었는데 무슨 이걸 이제 시작해 되겠어 아휴 이러면서 사실은 겁이 나는 거죠 실패를 하고 싶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뭐야 암튼 그래서 물에 뭐 있나? 여러분 오늘 텐션이 너무 좋아요 아니 왜 아니 난 텐션도 텐션인데 호흡이 진짜 본 적 없는 호흡이야 실제로 예를 하나 들어주시면 아니 저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뮤지컬 배우를 안 하면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막 생각을 해봤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를 또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근데 아 지금 다시 되돌리기에는 혹은 다른 일을 하기에는 너무 늦었나? 라는 생각을 했었죠 막 그리고 남들의 시선도 막 의식되고 내가 만약에 배우를 안 하고 다른 일을 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괜히 또 그렇고 또 실패하면 어떡하지? 겁나고 왜 그런 생각을 왜 했는지가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그냥 문득 저는 원래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거 이런 거 원래 이렇게 주저함이 별로 없었거든요 그랬던 성격이었는데 워낙 뮤지컬은 또 오랜 꿈이기도 했고 워낙 한 길만 이렇게 당연한 듯이 걸어가니 내 인생이라는 게 뮤지컬 배우 하나만으로 또 이렇게 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조금 더 다채롭게 또 채워질 수도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제 문득 들었던 거예요 근데 그게 예전처럼 행동력으로 그렇죠 그렇죠 바로 이어지지 않고 주저함이 생기고 주저함이 생기고 남들 이목 시선 이런 거 막 의식하고 그랬어요 그랬군요 현균 배우님은요 저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적 그래서 겁이 났던 거는 그냥 딱 지금 생각나는 거는 팬텀 싱어 지원하게 됐을 때 잘했네 근데 너무 이제 그때는 되게 겁도 많고 되게 의심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진짜 하는 게 맞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걸 지나고 나니까 너무 잘한 선택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자 오늘 우리 1부 2부 이렇게 두 회차에 걸쳐서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다른 날짜에 들으시거든요 아 네네 우리 호프의 조용균 배우와 이혜은 배우와 긴 이야기 나눠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너무 재밌었고 호프도 호프지만 한 두 명을 너무 오랜만에 봐서 즐거웠습니다 자 오늘 호프 많이 보러 오시라고 청취자분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씩 좀 카메라 보고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뮤지컬 호프 많이 기다리셨죠 드디어 저희가 세 번째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2022년도 너무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023년도 저희 뮤지컬 호프 보면서 각자 여러분들의 책을 한 번씩 써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뮤지컬 호프 많이 보러 와주세요 감사합니다 3월 16일부터 6월 11일까지 유니플렉스 공연장 1관에서 공연이 되는데요 3개월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 후더닥 합니다 서둘러서 예매를 진행해 주시고 그리고 공연장으로 오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3월 16일에 개막하는 뮤지컬 호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박병성 칼럼리스트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이럴 거면 뮤지컬 3월 16일에 감사합니다.